아 너 또 방부 깼지? 짜잔! 하이님은 왜 갑자기 눈을 감지? 어 출발! 출발! 안녕! 이거? 아! 못땅해! 와 나 이거 못땅해! 언니 나 이거! 먹을게 내가 이거 언니가 이거 먹어? 어? 와 돼지다! 이거 내꺼! 응 돼지다! 너도 돼지! 너희 둘 다 돼지! 돼지 여기 세워놔야지! 앤은 쓸 수 있나? 어 쓴다! 여기 열쇠벌로 달려있네요! 안 세워지는데? 난 세워져! 야 니가 머리통으로 세우니까 그런거 아니야! 나 쓰린다! 자! 이거 먼저 먹어볼까요? 이거 먼저 먹어볼까요? 이거의 이름은 코코야예요! 이거는 하루 동안 냉장고에 넣어놨어요! 이거는 하루 동안 냉동실에 넣어놨어요! 안녕! 이거 사장님이 냉장고에 넣어놓고 하나는 냉동실에 넣어놓고 먹으라고 그랬지만 그런거 맛있다고 응 한번 뜯어보자 왜 이렇게 안 뜯노? 와 냄새 맡는 맛 안 뜯어져 식초 냄샌가? 식초? 자네 자네가 식초를 알고 와 진짜 식초 냄새나는데? 자네 자네가 식초 냄새나 이분을 알고 맡은 거 아! 아 사과냄새다 너네 젤리야? 응 한번 먹어볼게 코코넛 맛이겠지? 사과맛 그냥 사과맛 젤리야? 맛있어? 맛있어? 사윤이는 왜 갑자기 눈을 감지? 아! 블링크 맛이 나 제가 한번 먹어볼게 어? 응? 한번 먹을게요 맛있는데? 초록색은 사과주스 맛이고 노란색은 파인애플 맛이다? 응 다음 다시는 먹고 싶지는 않아 별로야? 응 뭐죠?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저리 가세요 네 저리 가세요 제가 다음은 콜라 콜라 나 이거 먹고 싶었다 아니 내가 뜯거야 맛있으면 내가 다 먹어 아하하하하하 이거 사탄리처럼 젤리티네 사탄리야 젤리야 아니 사탄리야 아니야 젤리야 사탄리야 사탄리야 아니야 젤리야 사탄리야 자 이거 무슨 맛이야 야 젤리잖아 맞아 이거 비닐내 맛이나 일단 비닐내 너 비닐내 맛이래? 너 입이 비려서 그런 거 아니야? 너무 잘 안가서 그냥 일반 콜라젤리와 맛 똑같아 근데 뭔가 좀 이게 눌러도 있어서 그런가 아니, 달지는 않아 어? 마지막 하나는 누가 먹지? 내가 먹으니까 내가 먹어야지 아니야, 가자 난 안 먹을게 내가 먹을게 오, 왠일로 양보를 안 해 자, 먹어? 맛없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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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농담이 커요 자, 다음은요 돼지사탕을 먹어볼게요 여기 안에 비닐포장이 한 번 더 돼있네요 한 번만 먹어봐요, 먹어봐 지금까지는 제일 잘 괜찮은 것 같은 느낌 자, 여러분 제가요, 이거를 묻어서 이거 안에다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걸려요 그럼 껍질 넣으면 되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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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이래? 이거는 튜리질러예요 신기하게 생길 줄 언니가 우와, 튜리 냄새 난다 이거 빨대같이 생겼다 우와 이거 이거 빨대처럼 따라지려나? 해볼까? 응 자, 물 자르고, 컵 가지고, 젤리 넣었네요 빵, 먹어볼까? 왜이래? 물 냄새를... 오, 물에 이 냄새 낸다 빨려? 응 뭐가 더? 물이 달달하게 느껴져 물이 더 맛없어졌어 그러면 이거 빨대 젤리 아니야? 응, 그런데? 빨대를 써도 되겠다, 빨대 없어졌잖아 젤리 먹어볼게요 오, 딱딱하다 오, 딱딱하다 무슨 맛이 나면, 나 몰라 하하하하 그게 뭐냐? 내가 맛변을 해드릴게요 맛이? 어, 맛이 없어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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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거 진짜 맛없더라 언니, 응? 내가 이거 먹으니까 선물을 주고 싶은데 있어 주저 놀라지마 빨리 내놔 아, 너 또 방구 꼈지? 짜잔 하하하하 아이, 무슨 냄새야 방구 내네 사실 얘 또 방구 났는데 왜? 냄새 안나는데 냄새 나던데 하하하하 야, 이제만 다 할 것 같아 하하하하 야, 너는 왜 맨날 방구 냄새가 이러냐? 하하하하 어머 뭐 먹었어? 여기에 쓰레기 대우를 입어서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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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진짜 하하하하 야, 이거 이거 있어 뭐 먹었냐고? 응 이거 먹었어 야, 네 방구 대표를 이 냄새가 아니라 자기 방구 냄새는 종주하나 뜰 때 보이자 자, 제가 먹어보고 싶었던 치우깡 젤리예요 젤리 뜯어볼게요 자, 이게요 지금 네 가지 색깔로 보이는 보라색, 핑크색, 초록색, 파란색이 있는데요 어디서 많이 맡아보는 종이냄새 같은 종이냄새 같은 게 나거든요 자, 일단은 핑크색 먼저 먹어볼게요 음 음 음 이게 딱 한 번씩 씹을 때 씹을 때마다 뭔가 단맛이 쭉 다해져요 근데 볼 때는 사탕같이 생겼는데 소리도 씹으면 씹을수록 말쥐가 되는 거야 근데 맛을 어디서 많이 먹어본 체리맛? 응 체리맛 같은 거 난다 야, 해보고 싶은 거 있는데 뭔데? 세리맛이 되나요? 아 아 아 잘 됐죠 아 잘 됐다 맵다 청포도 맛인가? 삼촌도 줘봐 그거 약간 개피맛이 나는 거 같아 추록스맛 나지 않아 오오오 추록스맛 자, 다음은 파란색? 파란색 내가 무슨 맛인지 알아 뭔데? 나돔는 맛 그 왜 그런지 알아? 너가 입을 안 닦아서 그래 우와 대박 대박 복숭아 맛 음 야 야 이거 복숭아 맛있는 맛이야 네 중정 주황색이 제일 맛있다 맞지? 와, 복숭아 맛 복숭아 맛 이거 그 맛이다 복숭아 맛? 그거 새콤달콤? 아니, 그 요구르트 아니고 요플레 꿀피스 어 꿀피스 맛이야 맞지? 대박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응 안에 봐봐 아까 파란색하고 다른 거 안에 들은 거하고 뭉쳐있었는데 아니, 안에 색깔이 똑같아 봐봐 색깔은 다 똑같고 막 향이는 그런 게 다른 거 같아 엄청 이거는 맛없으니까 할머니 좋아해 뭐야, 맛없는데 할머니 좋아해 좋아지 이거는 나빠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그 동생이 그 언니야 바지는 먹고 싶지 않아요? 뭐야? 뭐야? 맛있어? 뭔가 뭔가 앞과 뒤가 다른 거 아니야? 바지는 먹고 싶지 않아 때면서 턱에다가 잔뜩 따라서 먹었거든요 하여간 언니는 기상한 사람이네 쥔 난 아니야 쥔 쥔는 방귀 냄새도 심한 쥬들 자, 안녕히 계세요 제가 방금까지 도망갑니다 집 나가겠습니다 언니는 엉덩이를 들었으면 도망갔어요 도망갔어요 저거 방금 낀 거 아니에요 오늘 먹은 것들 중에서 응 제일 맛있었던 게 뭐야? 윤석열 제일... 아 이거... 아 제일... 아 그리고 제일 맛없었다 콜라 갑자기 왜 그래? 이거 빼고 다 맛있어 너 갑자기 어디 가냐?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... 내 머리야 티비 티비